123,4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코리아FT입니다. 코리아FT 은 는 동산은 1996년에 설립된 기업으로 자동차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012년 3월 스펙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음 동산은 현대차, 기아를 주요 매출처로 하여 자동차의 골격이 되는 차체 부품의 제조, 공급 및 판매 회사임 매출 구성은 폴란드 47.67%, 국내 법인 45.59%, 중국 7.64%, 인도 6.68%, 미국 3.44%, 연결조정 마이너스 11.02%로 이루어져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중국, 인도, 폴란드 등의 해외 생산법인을 두고 캐니스터, 필러넥 등의 자동차 연료계 부품 및 차량 내부 인테리어 관련 의장 부품 제조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카본 캐니스터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하였으며 스틸로 제작되던 필러넥을 아시아 최초로 플라스틱으로 생산하는데 성공한 업체로 주요 매출처는 현대차그룹, GM 등이 있음 대시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히터 전자제어 통신 모듈이 융합된 카본 캐니스터 개발 사업 진행으로 증발가스 강화 법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기술적 우위 확보 재무 대시 국내 및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 감소에도 인도, 폴란드, 미국 시장에서의 필러넥, 의장 부품 등의 수요 확대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외형 성장 대시 의원가 유래 상승으로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며 금융 수직 개선에도 외환 손실 확대 및 유형 자산 처분 손실 등으로 순이익률 하락 대시 반도체 차량용 부품 공급 완화와 친환경 캐니스터 개발 및 공급 계약 체결 등 기술력을 통한 경쟁력 확보, 매출처 다변화 등으로 외형 성장 및 수익 상승 전당 2023년 4월 7일 기준 장마감 코리아 ft의 시가 총액은 821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코리아 ft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016위입니다. 코리아 ft의 상장 주식 수는 2784만 1000의 순 내 주입니다. 코리아 ft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코리아 ft의 퍼은 8.7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1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1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3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157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은 0.4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3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과 bps는 각각 0.57배 515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7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2번지억원, 95억원, 194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9번지억원, 48억원, 83억원입니다. koreaft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64번지 74%이고 유보율은 5256.75%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0.41이며 전일 대비해서 31.18 더하기 1.2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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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